안녕하세요 유튜브 신경분들의 자동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탑 문노박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피가보시라는 체력비례한 공격력을 올려주는 템이 생겼는데요 그걸로 오늘 유사 챌린지 공격력 천찍기 쓰레기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은 빌드가 아니고요 이따구로 하면 종망한다는 사실 눈은 여따구로 들어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딱 가자 울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안 돼! 초! 맛있고 이씨씨씨씨 요즘은 웃을 때 으씨씨씨씨 이렇게 웃음 감사합니다 반반 안 받습니다 형으로 오늘 워머고문도 할 건데 Q는 한 3개 찍고 2선만 할 거예요 Q는 3개만 찍어도 막타 잘먹을 수 있어서 지금이니 열파 참! 와가지고 오케 회복까지 포션 한번 빨아주고 조금 위험하다 어어! 아우! 아우! Q가 안 맞아?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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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은데? 이러면 그냥 라인 당겨가지고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레벨링이랑 텔 빨리 돌리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초! 요호! 초! 아 오늘 미니언 좀 맛있는데? 오케오케 W각 한번 줘볼게 아니! 왜 너 4레벨이야? 아니 이거 W 바로 터뜨렸으면 됐는데 공을 먼저 쓰면 안 되지 W 먼저 쓰고 공 써야지 아우! 반박하지 마이 마이씨! 다이슨!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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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슨! 이고! 거동! 와! 좋아요 불빛 싸움하면은 그래도 괜찮네 너무 맛있었고 요호호호 요호호호호호호 맛있다 맛있어 오모시롱 오마이 오마이 양뚱 한번 써줘 아니 안가 이거버덩 내 혹시 먹어서 기분이 안좋니? 그래도 양해 좀 흐흐흐흐흫 혀 괜찮아 여세 줄임말이죠 감사합니다 풀피니까 뭐야 야 이 자식아 아니 오지 풀피인데 저거 죽었어가 아니라 너가 와서 죽이라는거지 이제 정글을 믿지 않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이를 이제 마스터해주면 됩니다 Q3개 정도만 찍고 어 이건 피채우고 와야겠다 피채우고 와서 관드리면은 클리어 어묵으로 계속 피채우기 안녕 고맙다 고마워 좋아좋아 뭐야 아 뭐야 이번판도 그냥 개툴고 있네 오잉 치그미니 시칼은 신중하게 던져 시칼은 신중하게 던져 오케이 W 왜 제대로 안터트리시나요 할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워머그 채워버리기 문도궁 영초야 아니 이거 왜이렇게 길어 다음템 강심 현재 벌써 체력 3800에 강심이다 강심 걸어다니는 강심 강심 넘네 아프네 아주 맛있고 어 악심 내가 맞는중 맞고 있었는데 눈도 물렁서 일단은 지배자의 피가보스로 이 정도의 체력을 얻었고 워무그랑 피가보스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뻐 현재 공격력 376 이거 공격력 1000가나? 심평도 너무 많아 호호 한방 지금 강심 딜이 473 추가입니다 강심 일단 채워주고 오케이 계약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지? 아니 이거 후방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일단 워무그로 풀피 가주고 도와줘요 나이스 좋아 두개만 됐어 안녕하세요 아 아니 강 강심 먹었어? 아 진이 내 강심을 했는데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0 900이네 벌써 너 뭐야 죽어 이씨 궁 써주고 이큐 형 루와 에이씨 강심 아깝이 하지만 강심은 먹었죠? 흐흐흐흐흐흐 좋아좋아 이렇게 가는거야 벌써 2300넘네 미쳤다 궁 3레벨 찍었습니다 공격력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이런판이니까 공격력 극한으로 찍을 수 있겠는데 맞았다 강심 일단 이새끼 이 이 새끼 죽여 너 뭐야 공격력이상에 강심 예에에에에이 흐흐흐흐흐흐 아 뭐야 다 죽였네 일단 거어 드라 올려 거어드라 평타딜 117추가 잠깐만요 뻥 우와 미친 1600 뜨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야 갑자기 미친놈이 돼버렸어 원래 그냥 던지고있는 트롤러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5대5 해야될거같애 5대5 해야지 스택을 뜯을 수 있을거같은데? 지는 같이 다니다 나이스! 됐어 게다가 한명 차냈거 딜이 이상해 어? 띠우나? 됐다 다 한방인데? 한대만 때려야지 어 뭐야 나도 죽네 누구들이야? 카이사가 괴물이야 아니 이거 공격력 1000은 안되겠죠? 하하하하 세상이 무너져도 힘들겠지 이거는? 뭔가 잘하면 될거같긴 한데 진짜 잘하면 끝없는 절망을 빼 혈악을 받는거 히가화당 오 공격력 아까보다 훨씬 높다 오 쉴드 보소? 공격력 800 여기까지 여기까지 을pp 바럼먹자 야 왜이렇게 세 여기 또 가자 근데 이게 지금 되나? 옵 으어어오어어oth 일단 쭉탈게요 진짜 몰라 18킬 문동가 간다 간타로 가보자 으아 이리와 스테락 발동되면 그때 공 쓸게요 공격력 889 형 느긋하게 만능중 부엉 1026 이거지 루와 루와 아 존나 아파 아 개구려 개 억지 공격력 1000 성공 아 체력이 체력 몇이었어? 저 체력 못봤는데 그냥 깡체력 몇이었냐 아 체력 13000까지 올라갔어요? 레전드 게임 존나 재미없는 하루종일 사이트밀어서 미안함 이거 한탑 참여 빨리 했으면 재미없었겠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피감문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굳이야 받은 피해량 볼까? 받은 피해량이 19만이었어? 감소량은 18만이고? 어 그래그래 형은 탱이 안 돼 오랜만에 물살 재밌었다 끝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가 구독 beans Fallout 그치만 뒤도 이제 alie